에펙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에너지 넘치고 굉장히 리드미컬한 그런 일렉트로닉 팝 댄스 곡이고요. 굉장히 중독성 강한 후렴구가 특징입니다. 뭐가 있나요? 뭐 나나나나나나 이런 게 하나 있고요. 일렉트리크 뭐 이런 거? 그렇습니다. 네, 이번 타이틀 곡이 일렉트로닉한 느낌의 곡이라 저희 뮤직비디오 세트에 살아 움직이는 듯한 빛나는 회로 기판과 플레임들로 일렉트로닉한 느낌을 표현했어요. 네, 저희 다 개별 활동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트콤을 찍었고요. 빅토리아 언니는 중국에서 드라마를 찍고 루나 언니도 드라마 찍고 이제 다 같이 예능하면서 진행해 왔습니다. 네. 네, 저희 에펙스가 오랜만에 같이 모여서도 새로운 앨범 나왔어요. 이번 앨범부터 특별할 것 같아요.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저희 에펙스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그럼 지금까지 에펙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I love you. I love you. Electric, electric shop. 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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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lectric, E, E, electric shop. 천천천류들이 몸을 타고 흘러다녀. 기, 기, 기절할 듯 아슬아슬 찌릿찌릿. 춤, 춤, 충분해. 네 사랑이 과분해. 격, 격, 격하를 날 아끼는 거다. 블랙홀처럼 빨리 들어가 끝이 안 보여 떨어져 쿵 약히는 어디 열심히 띵동띵 좀 대체만 누구 머릿속에 띵그르르르르르 점점 빨라지는 빛 점점 더 크게 뛰는데 이미 한계를 넘어서 I'm in shock, electric shock electric, electric, electric shock 이미 한계를 넘어서 I'm in shock, electric shock 나의 모든 걸 사로잡은 날 알지 그 눈빛 속에 강렬한 laser laser, laser, laser 열리는 all-in jam 날씨가 빛도 미뤄듯이 난 누구 아하 머릿속에 띵그르르르르르 I'm in shock, electric shock 점점 더 크게 뛰는데 이미 한계를 넘어서 I'm in shock, electric shock 나는 날 알아라, 날씨가 켜고 전쟁이 이끌고 Yeah, 이거 뭔가요 아침이 갔던 거 Yeah, 열이 남겨 Oh, my booty, my cat Yeah, 그러니까는 진정진 동물이 막 부셔 머릿속에 띵그르르르르르 electric shock electri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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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lectric shock yk 아하 情况 아하 pro2 거신 어머님 잠시 auft